이번 영상에서는 코타키나발루 3박 5일 일정, 1년에 단 한 번 축제 리뷰, 그리고 대박인 OTA 사이트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골드카드 예약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카메라. 뭔가 오이만큼 나지 않아? 오이. 고마워. 와이파이, 룰이너버가 아이디. 그리고 골드카드가 있다면 어디에 가야 돼. 체크인을 완료했고, 이게 스트라버 골드카드. 룰이너버. 64링. 18,000원. 오오오. 이는? 오케이, 이는 치킨 바나리. 그리고 이는. 비주얼이 되게 잘 나온다. 귀엽다. 닭강종이 팔아요. 고향아, 뭐 줘? 고향아, 뭐 줘? 고향아, 뭐 줘? 고향아, 뭐 줘? 고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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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고향아, 뭐 줘? 고향아! 7,000원. 7,000원.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커서 지금 한 바퀴 뺑! 돌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고향아, 고향아! 고향아! 엄청 시원하다. 고향아! 고향아! 엄청 크다. 역시 육조도 있어요. 과일이랑... 제가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제가 내일 여기를 한번 쭉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안녕. 어제 밤에 물나는데 여기가 맛있어. 어제 누가 맛있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육바불인데 여기가 이 골프장의 시그니처홀이라고 해요. 저희 친구 얼굴보다... 얼굴보다... 이 시그니처의 시그니처가 무슨 맛일까요. 베리풀 꾸미 조잘수 조잘수 중국 재료 같은 거 많이 있어 오 저건 뭐야 고관이야 고관 고관이야 고관 고관 와 만두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만두 구워줘 This? This is Hinaba It's not cooked but they put lime so that it becomes cooked Is it Kota Kinabal? Yes Kinabara Kota Kinabal Nice We are very fresh Yes Thank you Terima kasih Terima kasih I think It's Turbiyan and Malay almost the same Because the pronunciation is similar Oh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I can't see you Thank you Thank you I'm going to go this day Today How are you doing? It's famous sunset So it's going to be sunset I'm going to go to sunset 어머, 너무 좋다. 갈부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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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센셋을 보러 갈 거예요. 이 로고의 새가 바로 이 새가 갑니다. 갈부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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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이게 그 스트라하버가 소유를 했던 요트래요. 갈부살치. 소유를 했던? 아니 소유를 하는. 하고 있는. 아이엔지. 갈부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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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여러분. 대박. 미쳤다. 선생님. 너무 행복하다고. 뭐 물어보는데. 뭐요. 제발. 고마워. 진짜 대박이지. 알 uk. 이렇게. 공짜기. 허. 매니저. 누. 이렇게. 아ота. 입고. 근데 너무. 멈춰. 제가 이게 왜. 찜인데 와 진짜 중국스러운 레스토랑이다 저도 좀 보무줘요 맛있겠다 김분당국 저는 글로벌 읽으면 다 나와 망고는 짜고 있어요 아 포코넛은 거 같아요 저는 골드카드로 폴링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폴링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232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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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사람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늘 볼링 2등 했습니다 내일은 여기 축제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내일 여기 축제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3일차에 뵐게요 저희는 이제 전통축제 한번 보여드리러 갈게요 되게 운이 좋게 이 시기에 맞춰서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행을 할 때 날씨도 지금 되게 좋거든요 비도 별로 안 오고 그래서 딱 이 시기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 야시장처럼 먹을 게 엄청 많고 그리고 또 다른 파트에서는 목격거리가 많다고 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한국말 잘해요. 아, 다 있어? 아이씨. 야! 한 등 한 밥도 있고 한 10밥도 있고 가세요. 일단, 나는 vier. 고맙습니다. 일찍tery 공간에 오고 고맙습니다. 이럴게 있나요? 아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보고 이쁘대요. 뭐가요? 현진이요. 이쁜거 맞으시지? 아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게 히잡이래요. 초미녀인데? 초미녀. 우리 초미녀.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이렇게 수영장 짓고 바로 앞에는 시 도 있어요. 바로 앞에. 나 이거 풀고 들어갈게. 네. 네. 이마주끼리 이겼다. 이거? 엄마. 저기요. 신빈같지 않았어? 으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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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거 맞냐고 ㅎㅎㅎ 여기 노을 타키나발루가 노을이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스냅작가님을 모셔가지고 여기서 노을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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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그치? 미인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8년째 사세요? 네 유튜브에 나와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8년째 스냅작가님 물어봤어 뭐? 하이아 살아도 더위에 적응이 안되신데 아 진짜? 아까 궁금해 했거든요 여기 나라 사람들은 적응을 하는 것인가 맞아 적응은 안돼요 너무 더워요 근데 코타키나발레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성향이 너무 아름다워서 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요? 삼각국노동 처음으로 오 예뻐 예뻐 예뻐요 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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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격식있는 옷차림으로 격식있는 격식? MZ 스타일로 격식있는 옷 아 네네네네 너무 이쁘다 안 보여줘 꼭 숨겨놔 짠 짠 아 너무 심하그랬어 그걸 먹고 오게 맛있겠다 트러블 냄새 나 맛있어 진짜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맛은 와인이 제일 많은 레스토랑인데 이 셰프님이 음식에 맞춰서 와인을 어울리는 걸 페어링 해주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미? 미? 네 진짜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 조비 좋아 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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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수트랑 하보의 양념한 것 같다 근데 되게 익숙한 향이 계속 난다. 이거 편집만 갈 때마다 슬슬 났다. 그러면 한 2, 8시 35분. 오늘 주식은 마델란 클라스 하우스 이렇게 먹어요. 아메리카노도 주식을 해주세요. 이 골드카드로 여기서 마녀란 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조심히 타세요. 머리 조심하시고요. 우와, 이런 말 잘 하신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우와. 엄청 맑다 귀찮나요? 아니요 귀찮은데요? 물티브 갈게요 시작 이렇게 만든 거 맞아? 이렇게 만든 거 맞아? 진짜 깨끗하네 그래, 귀찮아 하나 레몬자 라벤 너무 뜨거워 골드카드가 있으면 이렇게 웨이크 체크아웃일게요 고추냉이 나는 공식하는 이사회 이렇게 하면 안ess 하지만 그리고 난이도는 이렇게 배가 없어서 $4.% ? 여보는 피자를 이렇게 과연 내 기분이 baj고 맛있어? 맛있다. 뭔가 맛있어. 뭔가 이게 더 탓다는데? 맛있어. 졸려. 진짜 나약해졌어. 너무 졸리잖아. 이번 여행은 스트라허버 리조트 한국 사무소와 직접 다녀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구독자님들께 특별한 공고가와 단독 상품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골드카드 자체가 한국 고객만 이용할 수 있고 아고다와 같은 OTA 사이트에서는 또 구매할 수가 없는데요. 골드카드로 올인클루시브. 제대로 호캉스 즐기고 싶은 분들은 허니블링 특별 공구 이용해보세요. 한글자막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